우리나라 기업들의 바이오시밀러 성과는 주로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일궈주고 있는데요.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바이오시밀러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. 1분기 시장 동향은 어땠는지 소재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우리나라 바이오업체들의 활약 무대는 주로 유럽과 미국, 남미 등 해외 시장으로 꼽힙니다.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임랄디와 베네팔리는 올해 1분기 유럽에서 성과를 냈습니다. 임랄디는 오리지널 제품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점유율 46%를 기록해 암젠, 산도스 등 글로벌 제약사들보다 앞섰습니다. 오리지널인 휴미라를 포함한 시장에서도 6.6%의 점유율로 작년 4분기보다 5% 성장했습니다. 출시 3년 만에 누적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베네팔리도 독일, 영국, 프랑스, 이탈리아, 스페인 시장에서 점유율 45%를 기록했습니다. 셀트리온의 램시마는 유럽에서 50% 넘는 시장을 장악했고, 트룩시마는 캐나다로, 허주마는 브라질 판매 허가를 따냈습니다. 유독 해외에서만 성과를 일권했던 이들은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확보에 나섰습니다. 셀트리온의 램시마는 올해 1분기 61억 원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16.4% 성장했습니다. 올해 국내에서만 300억 원대 매출이 유력합니다. 셀트리온의 허주마는 같은 기간 42억 원대 매출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.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에톨로체와 LG화학의 유세트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같은 기간 오리지널 제품인 허셉티는 8.8%, 로슈의 맙테라 23.1%, 화이자의 엠브렐은 16.2%가량 매출이 떨어졌습니다. 아직 오리지널 제품 수준의 매출은 아니지만, 국내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반응입니다.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외면받던 우리 바이오시밀러. 지난해보다 높은 매출로 1분기를 시작한 바이오시밀러들이 내수 시장도 꽉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소재현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소재현입니다.